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글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인드셋입니다. 저자는 캐롤 두액, 옹기니는 김준수,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 석학, 캐롤 두액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을 비롯한 인생 모든 분야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이른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단순하고 뻔해 보이는 차이가 낫는 결과의 엄청난 간극을 자녀양육, 교육, 직장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를 통해 확인시켜 준 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이 마인드셋 이론은 특히 일선 학교의 교육 정책과 기업 코칭 분야에 적용되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지침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셋 책 속의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를 낫는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를 낫는가 어렸을 적엔 저도 왕자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성공한 그럴듯한 남자를 저 자신도 멋진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만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은 일이어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런 제가 마침내 만족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꽤 멋진 남자를 만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품 같은 사람이었지요. 상당한 경력도 쌓았지만 그 길은 끊임없는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거라고는 없었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만족했느냐고요? 바로 제 마인드셋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제 연구였습니다. 박사 과정 중인 제 학생 메리 벤드라와 함께 왜 어떤 학생은 유독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집착할까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이었지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배우려는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연구하던 어느 순간 우리는 능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고정된 능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능력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인드셋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토록 평생 제가 실수와 실패를 우려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됐지요. 어느 하나의 마인드셋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신세계에 들어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정된 자질이라는 세계에서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 변화하는 자질의 세계에서 성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 실패는 패배나 후퇴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고, 대결에서 지고, 해고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멍청하고 재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계에서 노력이란 나쁜 겁니다. 실패와 마찬가지로 멍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노력다윈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곧 나를 지식과 재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인드셋은 다만 하나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일지라도 당신이 마음속에 있을 뿐이고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이번 장을 읽으면서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마인드셋이 그 여정을 도와줄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공의 심리학 유명 정치학자 벤저빈 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강한 학습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걷기와 말하기처럼 평생이 걸쳐 가장 어려운 일조차도 그때 배우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기들은 실수하거나 창피할까 봐 걱정하지 않지요.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넘쳐 흐르는 열정을 가로막는 게 있으니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어떤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을 미취학 아동 때부터 연구하고 지켜봐온 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이미 풀어본 쉬운 퍼즐과 한 단계 더 어려운 퍼즐 중에서 어느 쪽을 풀어볼지 선택하는 실험이었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자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보다 쉬운 쪽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똑똑한 아이는 실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하지만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자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같은 퍼즐을 계속 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퍼즐을 풀려고 도전했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꼭 다 풀고 말 거야 라고 외치기까지 했지요. 고정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길 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성공해야만 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지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이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확실히 모르면 손을 들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손을 드는 쪽이에요. 만약 제 답이 틀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실 테니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거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묻죠. 그렇게 해야 제 지능이 높아질 테니까요. 배우지 않으려는 이유 퍼즐 하나 푸는 걸 포기한다는 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를 포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며 시험도 영어로 출제되지요. 하지만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교에 등록하러 온 신입생을 보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은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특별 강좌를 연다면 그 강좌를 수강할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지능은 정해져 있고 그걸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하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인드셋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고정 마인드셋에 보다 가까운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당신은 자신의 지능을 언제나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쪽에 동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 누가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란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대학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뇌파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는 사람들의 뇌파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연구진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콜럼비아 대학교의 뇌파 실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며 피드백을 받는 동안 우리는 뇌파를 통해 그들이 언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피드백이 오직 그들의 능력에 대한 것일 때만 흥미를 보였지요. 그들의 뇌파는 제출한 답이 맞거나 틀렸다고 말해줄 때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제시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답이 틀렸더라도 정답이 무엇인지 학습하는데 관심이 없었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배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음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성공과 인정 대 도전 도전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단지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일에서만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과 나를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사람 중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어느 쪽이 당신의 이상적인 파트너인가요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던졌고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파트너란 나를 잘 받쳐주는 사람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완벽한 친구란 자신의 고정된 자질들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인 것이죠. 제 남편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이 되고자 바랐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를 만나기 전에 남편은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파트너를 바랐을까요 그들에게 이상적인 짝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상대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랐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성장한 더 배울 것 없이 흠결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나요? 음 그럼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가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여성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남성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내가 왜 우리는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안 해? 라거나 뭔가 결정하기 전에 나랑 더 상의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그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게 되기는커녕 그이의 기분을 풀어주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죠. 뿐인가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는 자기가 듣고 싶은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니까요. 우리는 둘 다 어리고 결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전 단지 대화가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성공적인 관계에 대한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마인드셋이 다르면 이렇게 파국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이지만 상대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CEO라는 병에 걸리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는 인물을 두고 우리가 종종 CEO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은 그리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리 아이아코카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 나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수장으로 성공을 거둔 뒤 아이아코카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딱 4살배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외형만 좀 바꾼 같은 차량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소비자도 그런 제품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차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버렸죠. CEO들은 항상 이런 선택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결점에 과감히 맞서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결점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아이아코카는 둘 중 후자를 택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주변을 추종자로 채우고 비판자는 몰아냈고 그럼으로써 곧 자신의 주력 분야에 대한 간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CEO라고 해서 모두 급행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자신의 단점에 맞서 극복하는 위대한 리더들도 많지요. 미국의 유명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다윈 스미스는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던 홍콩 대학의 학생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지요. CEO가 마주하는 딜레마는 또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단기적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회사의 장기적 성장의 도대를 놓을 수 있는 체질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 또한 CEO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전명한 엘버트 던렙은 가전제품 회사 선비무의 회생을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단기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주가는 치솟았지만 결국 회사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반면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 루 거스트너 또한 IBM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IBM의 조직 문화와 정책을 개조하는 엄청난 일에 매달리는 동안 회사의 주가는 정체되었고 월가에서는 거스트너를 실패자라고 조롱했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IBM은 다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마인드셋이 성장을 결정한다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는 단지 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전이 거세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운동선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축구 스타였던 미아헴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운동선수로서 내 삶은 언제나 나이와 기술, 경험이 더 많은 한마디로 저보다 뛰어난 선수들에게의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녀가 처음 축구를 시작한 상대는 자신의 오빠였습니다. 그러다 10살이 되자 11살 소년들로 구성된 축구팀에 합류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대학 축구팀에 입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선수들의 수준에 맞추려 노력하던 그 시절 저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레슬링 선수 패트리시아 미란다는 고등학교 시절 그저 레슬링을 하고 뿐 뚱뚱하고 둔한 학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트 바닥에 심하게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너 참 한심하다란 소리까지 들었지요. 시원하게 울고 난 뒤 각성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끈질기게 노력하고 집중하면 나를 믿고 훈련에 매진하면 정말 좋은 레슬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미란다는 과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때껏 미란다의 삶에서 특별한 도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40살의 나이에 동맥류 질환으로 사망하고 나서 10살 미란다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멋지게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그런 절실함이 내게 생겨난 거죠. 손쉬운 일만 하며 산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슬링이 도전이란 과제를 던졌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력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4살에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금위 환영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예일대 법대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만류하며 이미 정상에 오른 자리를 지키라고 했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의 짜릿함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란다는 이번엔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 합니다. 가능성을 넘어 성장하는 사람들 때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능의 한계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1995년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진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의료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상태를 받아들이며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리브는 전기 자극의 도움을 받아 마비된 신체의 각 부분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건가 뇌가 명령하면 신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라는 각오였을 겁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그러다가 자칫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도전에 나선 환자들을 여럿 봤으니 리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증거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리브에게 달리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5년이 흐르자 리브의 몸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음엔 팔, 다리, 몸통으로 이어졌죠.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뇌가 다시 자신의 몸에 신호를 보내고 몸이 반응하는 모습이 뇌의 스캐너에 잡혔습니다. 리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신경계와 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계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척수 손상 환자들과 관련 연구에 새로운 희망과 지평이 열릴 수 있었죠.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운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첫 화학 수업을 듣는 의외과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 대부분에게 그때까지의 삶이란 의사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 수업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이기도 했죠. 시험 평균 점수는 C플러스였는데 지금껏 A 이하의 점수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엔 화학에 꽤나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만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자 흥미와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자신의 지능을 입중해 주지 못하는 수업이라면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이 어려워질수록 교재를 읽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더 매달렸어요. 전에는 화학의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학이라면 속부터 울렁거립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이 꽤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비슷한 관심도를 유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사실 바로 이게 내가 바랬던 거라서 의지가 더 생기는 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전진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도전과 관심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연구진은 그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퍼즐 문제를 내주자 처음에는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줄수록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의 기쁨은 급감했습니다. 풀다 남은 퍼즐을 집에 가져가겠다는 생각까지 바꾼 아이도 있었어요. 전 괜찮아요. 집에 같은 게 있으니 그냥 두고 갈게요. 라고 둘러대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마음먹은 만큼 빨리 풀지 못해서 포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퍼즐을 아주 잘 풀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퍼즐을 잘 푸는 능력조차도 떨어지는 흥미는 붙잡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던 것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퍼즐이었고 풀다 남으면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지요. 한 아이는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퍼즐들 이름이 뭔지 좀 써주실래요? 다 풀고 나면 엄마에게 더 사달라고 할게요. 얼마 전에 저는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수이자 코치인 마리나 세미온 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마인드셋에 대한 현명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배웠던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선 코치님이 자신의 직장과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비판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즉 세미온 노바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신이 이미 통달한 쉬운 과제에서 기쁨을 얻는 학생들과 어려운 과제로부터 기쁨을 얻는 학생들로 말이죠. 물론 후자가 앞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얻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고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지만 재미있어 라고 느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가 저희 마인드셋이 바뀐 순간이었겠지요. 능력보다 배움이 중요하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은 점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재능 있어 보이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에 올라야 하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언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인드셋에 따른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엔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때요. 뭔가를 빠르고 완벽하게 끝냈을 때죠. 나한테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할 때 그래요. 즉 지금 당장 완벽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죠. 그리고 예전에는 못했던 일을 해냈을 때예요. 뭔가에 오래 매달렸는데 마침내 알아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당장의 완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을 때 비로소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도전에 맞서 성과를 얻어냈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기 전부터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얻어야 마땅하고 얻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는 전 세계로부터 지원자들이 몰리지만 1년에 단 6명의 대학원생만을 뽑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운 시험 성적, 거의 완벽한 학점, 저명한 학자들이 보낸 더할러위 없는 추천서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최고의 대학원들로부터 구애를 받아온 학생들이지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을 사기꾼처럼 여기게 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어제만 해도 소위 잘나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실패자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 속에 붙어있는 우리의 긴 논문 목록을 보고는 젠장, 난 이렇게 못하겠네 하며 좌절합니다. 또 선배들이 논문을 제출하거나 연구보조금 지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는 역시 이런,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하고 탄식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법, A학점을 받는 법은 알아도 아직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그 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온 것이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대체 왜 이곳에 힘들게 온 건가요? 저는 제닛 국과 스티브 글래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날쭈한 기사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젊은 기자들입니다. 제닛 국은 마약에 중독된 8살 소년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로 필리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로 밝혀졌고 결국 그녀는 필리처상을 박탈당했지요. 스티븐 글래스는 뉴 리퍼블릭지에서 총망받던 인재로 기자라면 모두 꿈꾸는 기사거리와 취재원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사들은 허구라는 점이 반명되었지요. 제닛 국과 스티븐 글래스는 왜 당장에 완벽해져야만 했을까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면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걸 두려워한 것일까요? 힘겨운 취재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단숨에 뛰어난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스타였다. 이미 완성된 스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했다고 스티븐 글래스는 썼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단지 고정 마인드셋이 주는 순간의 괴락에 굴복해 자포자기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로 보입니다. 1960년대에 흔히 하던 말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당장에 결과부터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인지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인지 살펴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